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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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6시 30분에 퇴근하시는 지민들 노동자 분들 이쪽으로 모여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sms 이런거 통해서 페이스북 이런거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공유가 되게 많이 돼서 마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제주도인데 베이킹 타고 오셨다는 분도 계셔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오늘 저희 어 대한민국의 미술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민재로부터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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